성령을 믿어 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렇게 타는 것과 지뢰다해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삶나이다. 찬송과 3일장 성경봉도부의 광명류 장로 창원을 함께 하십시오. 지금까지 지내고 오는것이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불신을 내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랍게 마주해서 우리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원해서 병통하게 하시네 먼 경안도 요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굿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적하다 사람 없는 가을나 어마어마한 길을 낼 때 주의 손을 높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라 주님 다시 해올라 나로 가까워 무거운 주님 죽게 막혀 벗을 날 또 멀찬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꿈 안에서 영원토로 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줄 수 있게 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우리 다음 손자 세대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가족이 모든 영양을 도원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네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건강에 축복을 주시사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멘 부모님의 무병 장수를 또한 기원 기원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흩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그를 기도하고 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승리는 말씀 여러분 생각하실지 참을 안했어요 제가 공로를 하겠습니다 예살로니카 전서 1장 6절까지 예살로니카 전서 예살로니카 전서 예살로니카 전서